1월 셋째 주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. 2주째 1위에 도전하는 이현우 씨 헤어진 다음 날. 1위에 도전하는 이현우 씨 헤어진 다음 기대에 왔습니다. 이현우 씨 헤어진 다음 날. 이현우 씨 헤어진 다음 날이에요. 헤어진 다음 날... 사랑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대 떠난 오늘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그래요 날 사랑했나요 그건 아니라면 내게 말해줘요 날 떠나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제 아침에 이렇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보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나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나요 날 사랑했나요 날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날 떠나가나요 날 떠나가나요 Don't call it Don't call it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 사랑했나요 Don't call it Don't call it Don't call it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todos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energetic